연습이 더 잘하는데 바비 양쪽 윙은 연습이 더 필요하겠다 에이 이 감독이 뭐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 이제 슈퍼 송웅 박스 송웅 배가 이 공격을 나가야 이 팀이 항상 잡고 해서 소속으로 올라와서 눈앞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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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